안녕하세요. 핏이레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볼까요?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달력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에 배우고실동작은 바벨 박스 런지 동작이 되겠습니다. 약 50cm 앞에 높이가 있는 발판을 놓으시고요.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발판이 올린 다음에 런지 동작을 취합니다. 역시 평지에 발을 뻗어서 런지 동작하는 것보다는 보다 큰 자극을 기대할 수가 있죠. 역시 내밀 발과 내밀자는 발과의 각도가 더 많이 벌어지면서 우리 하체에 보다 많은 자극과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역시 바벨 런지 동작을 응용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. 바벨 런지 동작도에서 런지 동작을 응용하는gu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